바솔트 훈련병! 총통님의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설마 제국군이 쳐들어왔나요? 아니면 드디어 저희 계급을 올려주시려고? 모두 주먹!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어 제군들을 불렀다! 드디어! 새로운 외전 패키지! 그리고 가! 나온다! 신병 제군들의 이야기도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 이외에도 이번 패키지의 주요 인물로서 우리의 적인 플루토가 있다고 하는군. 왕제로 성장하는 과정부터 엔딩 이후의 게임의 모습까지 보여준다고 하니 각오 단단히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총통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지? 무엇이든 물어보도록! 어, 플루토 설명 중에 삐 처리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 까다로운 질문이고 한마디로 플루토가 OO이 된 모습이다 다음 질문 없나? 네? 잠시만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게다가 아까랑 내용이 달라진 것 같... 잠깐, 저희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요? 얼마나 멋있게 활약할지 궁금합니다 아, 별걸 다 궁금해하는군 페비, 넌 영화 주인공처럼 나온다 기대해도 좋다! 와, 신난다! 영화 주인공이래! 분명 엄청 멋있겠지? 저는요, 총통님? 저도 멋있나요? 브리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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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내 입으로 못 말하겠군 그게 사람의 몰골인지 뭔지... 네? 너무해요! 대체 어디가 사람 몰골이 아닌 거죠? 세뇌라도 당하나요?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뭘 꼬치꼬치 개물아! 외전 패키지! 그리고를 보면 자세히 나올 것이니 토달지 말도록! 전달 사항은 이상이다! 질문 끝났으면 전방에 보이드 소울 파이팅 3초간 발사! 네! 보이드 소울 파이팅!